접속사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if 하고 because는 따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포커스에 같이 놨어요 자 if 뜻이 뭐예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조건 얘가 끌고 다니는 if 뒤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합쳐지면 뜻은 주어 동사는 의미로 얘기하면 누가 뭐 한다죠? 한다가 이렇게 보면 합쳐져서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그래서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의 덩어리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절이라고 불러요 조건절 그리고 조건절은 뭐에 속하느냐 어찌시 절에 속합니다 부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이 말을 보고 만약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친구들과 축구할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축구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친구들과 함께 축구할 것이다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끈다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I'll go instead 라고 하고 있죠 그럼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뜻이 뭐예요 니가 만약 거기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니가 만약 거기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조건이라면 I'll go instead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대신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부사절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또 뭐라고 한다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I'll go there instead 부분을 보고 그럼 뭐라고 하겠다 주절 이 부분이 주절이다 그리고 주절로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해도 된다 I'll go instead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I'll go there instead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이렇게 해도 된다 주절을 먼저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종속절이 먼저 나오는 경우에는 종속절이 끝났음을 알리는 쉼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주절이 시작되기 전에 쉼표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주절이 먼저 나오는 경우에는 if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I'll go there 한 다음에 쉼표 할 필요 없이 I'll go there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종속절을 끝났음을 알리는 쉼표는 안하면 틀리는 거예요 쉼표 꼭 해줘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 특히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이 조금 설명이 덜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1학년때 하기 때문에 또는 2학년 시작하자마자 하기 때문에 이거 unless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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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으로 unless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뭐 if랑 unless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추가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냐 일단 unless의 의미는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unless는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unless 안에 뭐가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다 그니까 unless는 if와 not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if하고 not을 합치면 뭐가 튀어나온다? unless가 튀어나온다 unless란 단어도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if not if와 not 뭐 바로 붙어있는 건 아니고요 if와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히터를 바꿀까? 또 피부를 또 소중하게 여러분이 호흡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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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네요 Unless you want to go there 이렇게 써도 됩니다 Unless you want to go there, I'll go instead 이거 표현이 가능하다 Unless you want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you want는 넌 니가 원한다인데 Unless가 붙어 있으니까 니가 원하지 않는다면이 되는 거예요 Unless you go there 이 속에 앞만 살펴봐도 뭐가 안보이지만 not이 안보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Unless 속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Unless you want는 니가 원치 않는다면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시작할 때 if 따로 하고 because 따로 해야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이유가 자, 여기에 비교 CF 비교라 했죠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이라고 쓰고 뭐라고 여러분들이 익히면 되느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의 덩어리나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무슨 시제로 현재 시제로 무슨 시제를 표현한다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도 늘 얘기 계속 선생님이 중학생들이 이거 많이 틀리는 문법이야 라고 했던 그 얘기입니다 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요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이 두 문장을 합친다 It won't rain this weekend I will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앞 문장의 뜻은 이번 주말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할 것이다 이 두 문장이죠 그래서 이번 주말엔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뭐 한글로 다 쓸게요 이 두 문장을 합치면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주말에 비가 내리지 않은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뭐한다 뭐뭐한다 안한다 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번 주말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인데 뭐 비고 만약 여기도 만약이란 말을 넣어도 상관없죠 만약 이번 주말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친구들과 아 그러면 여기에 쌤도 상태가 좋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게 누구다 여기다 if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if 써 놓고 어 이거 그러고 나서 음 여기에 무슨 절이 끝났으니까 종속절이 끝났으니까 쉼표 해주면 되겠네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된다라는게 거기에 cf에 써있는 설명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냐 무슨 시제로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현대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현대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If it doesn't rain this weekend I will play with my friends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고 그랬으니까 현대 시제로 근데 여기에 또 if하고 날이 보이죠 네 또 어떻게 해도 된다 Unless it rains this weekend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Unless it rains this weekend I will play soccer with my friends 해도 똑같은 뜻이 된단 말이에요 Unless it Unless it 하고 날씨 없어졌죠 네 그럼 does 하고 rain 하고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와요 This weeken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똑같구요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야지 아까 전처럼 If it will not If it won't rain this weekend I will play soccer with my friends 하면 그건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건절에서 이거 무법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조건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제시를 한다는 건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찾아요 네 왜냐하면 티가 팍팍 나기 때문에 뭐로 시작하기 때문에 If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If나 뭐 좀 문제라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날씨로 낼 수도 있지만 근데 어려운 게 바로 뭐냐 하면 뭐의 부사절에서도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똑같은 걸 지켜줘야 하는데 근데 시간의 부사절은 사실은 그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일단 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할까요? 영어를 나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여기에다가 언제 너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아홉 살일 때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또 음 내가 아홉 살일 때 이 말은 접속사 우리가 지금 접속사 배우고 있으니까 내가 아홉 살이었다는 뭐야? I was nine 하면 되겠죠? I was nine 근데 내가 아홉 살이었다는데 내가 아홉 살이었을 때 해주고 싶으면 여기다 뭐 쓰면 되요? I was nine I started to learn English 이러면 되겠죠? 음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음 음 내가 뭐 할까 내가 뭐 내가 뭐 음 음 내가 여덟 살이 된 이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가 여덟 살이었던 이후에 라는 말은 나는 여덟 살이었다는 뭐예요? I was eight I was eight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덟 살이었던 이후에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번에 뭐 쓰면 돼요? After 그쵸? I was nine I started to learn English 이렇게 하겠죠? 네 그쵸? 그 다음에 또 내가 열 살이 되기 전에 내가 열 살이기 전에 나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쵸? 그럼 난 열 살이었다 I was ten I was ten I was in the second grade 하면 되겠죠? I was in the second grade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뭘 쓰면 내가 2학년이었던 동안이되죠? 와일이죠. 그렇죠. 와일이죠. While I was in the second grade, I started to learn English.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할까? 사실은 더 있는데 뒤에 운동만 하고 안 오르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조건의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는 몇 개밖에 없다? If하고 Unless 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시간의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는 뭐도 있고? When도 있고? After도 있고? Before도 있고? While도 있고? During은 아니고요. During은 전시사죠. Until도 있고, Until은 뭔 뜻이야? 누가 보면 할 때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부사들을 이끌고 다니는 애들은 접속사의 종류가 많단 말이야. 많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는 것은 찾아내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내기가 Before일 때도 있고, While일 때도 있고, When일 때도 있고, After일 때도 있고, Until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음... what am I doing했고 그래서 내 친구가 9시에 도차를 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 보러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TouchMi vs Me 그가 뭐 할 것이다? will arrive at 9 we'll go see a movie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영화보러 갈 것이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일단 우리말로 언제 친구가 9시에 도착할 때 우리는 영화보러 갈 것이다. 그러면 나의 친구가 9시에 도착한다 라는 말을 9시에 도착할 때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할 때 바꿔주는 게 뭐니까? when my friend will arrive at 9 그 다음에 무슨 절 끝났다? when에 대한 대답 끝났다. 그럼 여기도 꼭 심표하라 그랬죠. we'll go see a movie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 절대로 안된다. 안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my friend 가 흰지 쉰지 부터 꼭 따져봐야 되죠. 네. 그렇죠? 이거 암만 길어봤자 만약에 남자라면 he죠. 그러면 아 이거 여기에 will이 왜 없어야 되는지 먼저 얘기하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when will you go see a movie 이렇게 묻겠죠. 언제 영화 보러 갈 거니 그랬더니 나의 친구가 9시에 도착할 때 그러니까 이 지금 묶어놓은 이 덩어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라는 말이 곧 뭐다? 이게 뭐에 무슨 절이다? 시간에 부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 두 가지 조건 됐습니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 어? will 들어가면 안 돼? 어? 알았어. will 지워줄게. 이러고 끝내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my friend 단순이니까 현재 시제 되려면 여기다 반드시 s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will이 있다고 해서 9시에 도착할 것이다. 앞에다 그냥 단순히 when만 붙여서 시간의 부사절이나 조건의 부사절을 만들어줘서는 잘못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100점 방지용으로 많이 내는 문제니까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게 없어.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이 끝났고 이렇게 됐다면 it is fine tomorrow 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죠. 이전까지는. 그렇죠? 왜 틀렸어요? 이거 tomorrow 언제야? 그렇죠? 내일이고 미래죠? 여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okay, tomorrow가 있는데 여기에 is fine 하면 틀렸다고 가르쳐줬었어.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줘야지 맞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will be it will be fine tomorrow 이렇게 해야된다. 왜? 여기에 비 동사 미래 시제 표현하고 싶으면 미래를 나타낸 조동사 뭘 쓸거고 we we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에 원형이 와야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렇죠? 지금까지는 it is fine tomorrow가 틀렸다고 가르쳐줬었고 갑자기 이번에는 if it will be fine tomorrow 하면 이번에 또 틀렸대요. 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기 때문에 내일 날씨가 어떻다면? 좋다며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소풍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소풍을 갈 것인데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일 날씨가 어떨 조건? 좋을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언제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무슨 시제로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인거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 선생님이 그동안 꾸준히 중학생들이 많이 틀린다라고 얘기했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조심들 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접속사인 비커즈입니다. 비커즈의 뜻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커즈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종속절로 바뀌겠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나온 설명은 뭐냐 비커즈 뒤에는 뭐가 온다? 원인. 원인이 와야 된다라는 설명하고 있는 거야. 비커즈 뒤에 원인이 온다. 됐습니까? 비커즈가 끌고 다니는 건 뭐고? 원인이고 이것이 무슨 절을 만들며? 종속절을 만들며 그 다음에 주절부분이겠죠. 주절부분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주절부분이 주절부분이 결과를 표현한다.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뭐 주절부분이 결과를 표현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예문을 보면 돼요. 에릭이 뭐 했냐면 에릭이 뭐 했냐면 저 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데 갔단 얘기인거죠. 네. 왜 갔냐면 Because he was very hungry 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야 맥도날드 간게 원인이야 배가 고팠던게 원인이야 배가 고팠던게 원인이야 그렇죠. 이 부분에 여기 원인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원인 때문에 매우 배가 고팠던게 원인에서 결과적으로 뭐 했다? 패스트푸드점에 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도 똑같이 다른 종속절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에 결과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다? 주절이고 그 다음에 Because가 끌고다니는게 뭐다? 종속절이고 종속절을 먼저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Because 에릭 was very hungry 쉼표 He went to a fast food restaurant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싶냐? 사실은 여러분들 원인이나 결과 이런 얘기하면 뭔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더 있을텐데 So 그렇죠. So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을 So를 쓰면 어떻게 될까? He was 에릭 was very hungry So He ran to a fast food restaurant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So를 썼을 때 어떻게 되냐? 에릭 was very hungry 쉼표 So He went to a fast food restaurant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So를 써도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고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다. 원인이다. So 뒤에는 So 뒤 So는 뭘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Because 하고 반대죠. Because는 Because 뒤에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온단 말이에요. So 뒤에는 So의 뜻이 그래서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봐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because하고 so하고 결국 뭐 할 수 있는지 같은 표현을 so하고 because는 둘 다 so와 because는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because는 위치까지 바꿀 수도 있고 왔다 갔다. because를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because he was very hungr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요? why did eric go to a fast food restaurant? 그래서 because 주어동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왜냐하면 why의 뜻이 왜고. 그래서 왜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 그 행동을 한 뭐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말이 why잖아요. 그래서 because는 뭐에 대한 대답을 끊고 다닌다? why에 대한 대답을 끊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y? why did he go to a fast food restaurant? 백도월드 왜 갔어? 롯데리아 왜 갔어? 배가 고파서 갔지. 됐습니까? 그런 것들 이었구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어려운 거인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곧 배울 거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면 시험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비교. 누구랑 누구랑 누구의 비교냐? 비커즈와 추가내용입니다. 추가내용. 비커즈와. 여러분들 배웠는데? 잘하네요. 비커즈 오브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비커즈 뒤에는 뭐가 나오고. 그렇죠. 누가 뭐한다가 나와야되고. 비커즈 오브 뒤에는 뭐가 온다? 그렇죠. 겉만 온단 말입니다. 겉.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문법적으로. 물론 의미는 다른데 문법적으로 똑같은 건 뭐하고 뭐에 비교냐? while 과 during이 다른 것과 같죠? while 뒤에 뭐가 와요? 주어동사 나오죠. during 뒤엔 뭐가 와요? 이거 둘 다 무슨 뜻이야? 뭐뭐 동안이죠? 동안. because, because of 둘 다 무슨 뜻이야? 뭐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는 because of. 누가 뭐를 하기 때문에는 because란 말이에요.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 이러면서 연습했죠? while you sleep. 지난 여름동안 이렇게 연습했죠? during last summer. 이 친구. 그러니까 얘들은 얘들 둘의 공통점은 뭐다? 얘들이 because도 그렇고 while도 그렇고 전부 다 뭐다란 얘기고? 접속점. 딴 얘기고. because of하고 during은 둘 다 뭐다란 얘기야? 다음과인? 전치사란 얘기죠. 전치사 뒤에는 어떤 검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할 때도 우리가 때문에란 말씀도 해. 네. 네가 지각을 했기 때문에 할 때도 때문에라 그러죠? 다른 걸 쓰는 게 아니잖아. 네. 그렇죠? 뭐 지난 여름 동안 할 때도 우리가 동안이란 말을 쓰고, 네가 잠자는 동안 할 때도 동안이란 똑같은 단어를 쓰죠? 근데 영어에서는 전혀 다른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국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왜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접속사고 얘들은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것 동안, 어떤 것 때문에 할 때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때와 누가 뭐뭐 하는 동안 할 때 쓰는 단어가 달라져야 된다. 됐습니까? 네. 아닙니까? Just ask me. Kevin looks happy. 저리요. Get a train. The park is popular. popular가 뭔지 다 알죠? 네. 그 다음에 그녀가 감기에 걸려서 결성했다. 똑같은 표현을 소울을 써서 얘기해 주세요. 만약 네가 바쁘다면 너는 우리와 함께 갈 필요가 없다. 만약 비가 그친다면 우리는 축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비가 만약 언제 그친다면? 비야 하는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에 그친다면 우리는 언제 축구를 할 수 있을 거야? 미래에 그친다면 미래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Okay. Will be able to 하면 뭐 생각나죠? 네. 생각나는 거 얘기해 주세요. 수업할 땐. 아버지 건강해지기 원했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셨다. 언제 담배, 아, 언제 건강해지고 싶어서? 과거에 건강해지고 싶어서 언제 담배를 끊었다? 과거에 담배를 끊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스모킹에 대해서 뭐 기브업하고 연관지어서 뭐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뭐 기브업은 누구처럼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I was upset. I lost my watch. 그 다음에 얘도 C의 1번도 소울을 써서 같은 문장. 그래서 를 사용한 같은 문장. I want to buy a ticket. You must stand in line. Stand in line if you want a stand in line. 모르면 찾아오세요. Stand in line. 그 다음에 만약 니가 이 책을 좋아한다면 넌 그것을 읽어도 돼. 이거 뭐 뭐 해도 된다 라고 뭐 해주고 있어 상대방에게? 허락. 허락해주고 있죠. 뭐 허락 같은 거에 표현할 때 뭐 조동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네. 뭐 뭐 해도 된다. 됐습니까? 배우 더웠기 때문에 나는 창문을 열었다. 그래서 언제 더웠기 때문에? 과거에 더웠기 때문에? 무슨 시제에 창문 열었어? 과거에 더 예상문을 열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소울을 사용한 같은 문장. 오케이 그렇게 되었구요. 이 앞에 풀이 안한 것들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하기도 많죠? 그래서 and but or so 이런 것들이 있죠. and but or so 얘들은 한꺼번에 배우는 이유는 and but or so를 한꺼번에 배우는 이유는 얘들이 뭐라서? 등 위 접속사 I'm tired and sick. I'm tired and sick. 좀 이따가 tired 무슨 c인지 sick 무슨 c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that is that cheap or expensive? 야 되겠죠. 엄마야? 그래서 뭐는 어떤니? 라고 묻는거죠. 누구는 저 셔츠는 어떤니? 싸니? 비싸니? 라고 하고 있죠. 좀 이따가 칩이 무슨 c인지 expensive 무슨 c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mary is really beautiful but unkind unkind 가 어울리죠. mary는 정말로 예뻐 아름답지만 불친절하다 됐습니까? beautiful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negative positive positive 하죠. 긍정적이죠. unkind 불친절한 negative positive 부정적이죠. negative 하죠. 좋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연결해 주려니까 벗이 어울리겠죠. 아름답지만 불친절하다. 그 다음에 beautiful 무슨 c인지 unkind 무슨 c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4번 do you want to walk or ride a bike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너는 뭐하고 싶니 걷고 싶니 아니면 자전거 타고 싶니 됐습니까? 좀 이따가 walk 무슨 c인지 ride 무슨 c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생겨됐죠. 네. 앞에 뭐가 생겨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걷고 싶니 자전거 타고 싶니 하고 그 다음에 the bus stopped 뭐 off 하고 있네요. get got off 하고 있네요. 그래서 got off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get on get on 저 네. 그럼 get off의 뜻은 뭐고 get on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내리는 거고 get on은 당연히 타는 거죠. 탑승하다 get off 내리다 하차하다 자 뭔가 여기에 둘 사이에 들어갈만은 당연히 the bus stopped and the man got off.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의 특징과 이 부분의 특징 뭐와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가 보이죠? 그렇습니까? 엔드로 앞에 뭐가 왔는데 그럼 뒤에도 이게 왔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took some medicine 어쩌고저쩌고 가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I took some medicine 의 뜻은 뭐예요? 그럼 난 약 좀 복용했단 얘기죠? 네 약 먹다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절대로 이거 쓰지 마세요. 먹다 쓰면 안 돼. 그렇습니까? 약을 먹는 것은 take 씁니다. take take take의 삼단변신 take to taken take to taken 두 번째 녀석이니까 과거이시죠. 내가 과거에 약을 좀 먹고 그리고 stay in my bed 뭐 했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침대에 머물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뭔가 생겨됐죠? 네 스테이드 앞에 그쵸? 얘 지금 무슨 접속사예요? 전부 end, but, or, so 응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뒤에 뭐가 연결 end 앞에 뭐 나왔으니까 end 뒤에도 뭐가 나왔다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참 접속사 파트에 나오면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보이는데요. 여기 스탑트 무슨 시제니까 여기도 무슨 시제죠? 네 그쵸? 여기에 툭 무슨 시제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vel 뭐든가요? 소설 소설이죠. The novel is very long 그래서 누가 어떻다 그 소설이? 매우 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매우 길다에 놓고 very interesting 매우 재미있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 사이에 들어갈 건 당연히 뭐? but very interesting The novel is very long, but very interesting 그래서 여기에 long하고 interesting 각각 무슨 시인지 얘기해주세요. 졸리죠 그쵸? 그 다음에 Bob decide to become either a doctor or a lawyer 그쵸? or a lawy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다고 했었구요 일단 law는 뭐던가요? 그래서 law 법 그래서 lawyer는 변호사였죠? Bob decide to become either a doctor or a lawyer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교할 게 뭐하고 뭐? a doctor 하고 a lawyer a doctor 무슨 시고 a lawyer 무슨 시인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얼마 전에 배운 문장이죠?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그래서 문장의 종류는? 선택의 종류 그쵸 어느 계절을 너는 더 좋아하니 여름이니 아니면 겨울이니 됐습니까?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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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 winter 각각 무슨 시인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I wanted to call you I didn't have your phone number 내가 무슨 시제 뭐 했대요? 과거 시제 그쵸 과거 시제에 너한테 전화하길 원했죠? 네 그 다음에 I didn't have your phone number 나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I didn't have your phone number 그것이 어울리죠? 난 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너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 전화번호 몰랐다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설명할 거 먼저 얘기할라고 했는데 옆에 있고 설명이 좀 덜 돼서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음 시작을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either는 무슨 뜻이 있다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뜻 먼저 not 어쩌고저쩌고 쉼표 either 할 때 either가 있어요 not 어쩌고저쩌고 either 하면 이때 either의 뜻은 또한 아니다 라는 얘기한 뜻은 또한 이란 뜻이란 말이야 또한 역시 그러면서 이거는 수업할 때 설명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을 때 친구가 뭐 I'm hungry 했는데 나도 헝그리하면 I'm hungry to me too 이래줘 또한 역시란 뜻으로 낫이 없을 때 뭘 쓴다 to를 쓴다 했죠 그래서 to의 뜻을 어떤 사전에 이렇게 써놔요 to의 뜻은 무슨 문에서 금장문에서 금장문에서 무슨 뜻이다 또한 역시란 뜻이다 또한 either를 사전에 찾아보면 either는 뭐라고 나왔을 때 뜻이 당연히 여러가지 있겠죠 단어가 모든 단어가 뜻이 여러가지 있는데 얘는 뭐라고 써있어 무슨 문에서 부정문에서 부정문에서 무슨 뜻이다 또한 역시란 뜻이다 마찬가지로 아니다 그러면서 예문 들어 드렸던게 I'm not ugly 잘생긴 애들 둘이서 대화합니다 I'm not ugly 그랬더니 I'm not ugly either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못생기지 알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못생긴 애들 둘이 얘기합니다 I'm ugly 그랬더니 I'm ugly I'm ugly to 이랬던 말이죠 나도 못생겼다 그랬더니 나도 못생겼는데 그렇습니까 또한 역시란 뜻으로 우리말로는 이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말 해석으로는 똑같애 이거의 해석이나 이거의 해석이나 근데 어떤 문장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to를 써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드물게 여러분들이 낫이 들어간 문장은 잘 못받나 봤는데 either가 들어가서 또한 아니다 라는 얘기해야 될 때도 있단 얘기입니다 네 이게 첫번째 뜻이고요 두번째 뜻을 설명하기 전에 뭐랑 같이 설명하느냐 하면 설명은 both하고 그 다음에 either하고 그 다음에 neither하고 같이 설명합니다 both either and neither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는데 얘들은 왜 같이 설명하냐 하면 얘들은 일단 공통적인 뜻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뭔가 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뭔가 둘 얘들은 전부 다 안에 무슨 뜻을 갖고 있겠다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쓴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both는 어떻게 쓰냐 both a and b 이렇게 써서 무슨 뜻이냐 a 와 b 둘 다 라는 뜻입니다 a b 둘 다 both a and b 그래서 a b 둘 다 아니면 both 뒤에 그냥 복습영사를 쓰기도 합니다 두 어차피 둘이라는 거 알고 both of your hands 이런 식으로 both of your hands 손 몇 개 있어요 두 개 both of your parents 부모님 몇 분이에요 두 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either 어떻게 쓰냐 either a or b 이렇게 쓰고요 이건 뭐 뜻이냐 a 와 b 둘 중 하나 이런 뜻입니다 either a or b 하면 a 와 b 둘 중 하나 이런 뜻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 니덜 어떻게 쓰냐 neither a nor b 이렇게 쓰입니다 neither a nor b 이렇게 쓰이고 얘는 무슨 뜻이냐 아 a 와 b 둘 다 아니란 얘기 라고 쓰는 겁니다 아 음 으 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예문을 보는게 제일 좋기 때문에 예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뭐 시내 쇼핑 갔어 네 그쵸 여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뭐 두 개 물건 들고 어느 개도 마음에 드니 이랬어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둘 다 마음에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I like both a and b 그렇죠 both of them 또는 both a and b 이렇게 합니다 I like 나 둘 다 마음에 들어 이 뜻이야 네 그렇습니까 근데 얘가 뭐 둘 중 하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둘 중 하나만 마음에 들면 뭐라고 할까 I like me I like 이랬나봐요 둘 중 하나는 마음에 드네 이랬듯이 한마리야 근데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하냐 I like me there 오르네 이렇게 한나봐요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랬듯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 부모님 어느 나라 출신이셔 그렇죠 둘 다 한국 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둘 다 한국 분이니까 both of my parents are from prayer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뭐 요즘 뭐 다자녀 뭐 이런 가정들도 많죠 그렇죠 뭐 한분만 한국 분이고 한분은 뭐 캐나다 사람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럴 땐 둘 중 한분만 한분은 캐나다 출신이다 이런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 이달 오브 마이 패런트 are from k 계속 눈에 띠 걸리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요? 배런트?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몇 분 계시니까 두 번 계시니까 계속해서 부모님이란 걸 가지고 예를 들고 있어 지금.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당연히 두 분 있는데 두 분 다 한국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동그라미 몇 번 치는 거야 얘는? 두 번. 얜 동그라미 몇 번이야? 두 번. 그러면 얘는 앞만 길어봤자? 네. 대인 거고 이거는 he or she인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단수 취급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분 다 한국 분이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럴 때는 뭐라 그러겠다? 네. 이렇게 하면 이 뜻은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한국 분이 아니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야? 0명이죠? 네. 그러면 0명이면 단수 취급하겠어? 복수 취급하겠어? 단수. 여기도 2등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both of는 내가 이거 얘들 지금 왜 부모님을 계속 예로 드는 이유가 both나 either나 neither는 몇 개에 대한 얘기할 때 쓴다? 두 개.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both of는 얘가 지금 아까는 그냥 목적으로 쓰이는 것만 보여줬죠? 네. 이번에 두 번째에서는 뭐로 쓰이는 경우를 보여줬어? 주어. 주어로 사용될 때 both of 또는 both a and b는 뭐 취급하고? 복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either 나온 김에 어차피 해야 될 거 미리. 이게 몇 번째냐 하면 이게 두 번째죠.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 남았네요.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I'm tired than sick 했는데요. tired. 무슨 시구? 어떤 시구. sick도? 어떤 시구.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등위접속사. cheap, expensive 똑같죠? 네. 형용사죠 다. beautiful, unkind 형용사. 그 다음에 walk, ride a bike. 이번엔 뭐해요? 동사죠. 동사. 그쵸? 그니까 동사가 동사 뒤에 or가 와서 연결되니까 뒤에도 갑자기 뭐? do you want to walk or a bike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갑자기 동사랑 명사를 연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동사 연결했으면 동사를 연결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다음에도 동사가 나와야 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뭐가 생겼됐어? do you want to. 그렇죠. do you want to. to가 생겼된거죠. 그니까 do you want to walk or do you want to ride a bike? 그래서 do you want to는 반복되고 있죠? 네. 반복된 걸 생겼된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됐냐? mary is really beautiful but she is unkind. she is가 생겼된거죠. she is. 여기도 똑같아요. 뭐가 생겼됐냐? that shell 담만 길어봤자? is that shirt cheap or is it expensive? 이것도 똑같죠. 여기 뭐가 생겼됐냐? i am tired and i am sick. 됐습니까? 반복의 생략이죠. 반복. i am이 어차피 있으니까 i am도 쓸 필요 없단 말이야. is it 있으니까 여기 is 쓸 필요 없고 남은 것만 칠이니까 정영사만 남는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 took... 아... the bus stopped and the man got up. 이번에는 뭐랑 뭐가 여기에 누가 뭐한다 and 누가 뭐한다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와 뭐를 등위접속사로 연결한거야? 문장과 그렇죠. 문장과 문장을 등위접속사로 하고 여기에 the bus stopped 그래서 여기에 the bus나 stopped가 어디 생겼됐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연결할 수 밖에 없는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took some medicine and 여기 생각된 말 i took some medicine and i took some medicine and in my bed 그래서 이번에 뭐랑 뭐가 and으로 연결된거야? 문장과 문장.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long 어떤 긴 interesting 어떤 재미있는 흥미로운 형용사 형용사 다시 얘들하고 똑같죠.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하고 그 다음에 bob decide to become either a doctor or a lawyer 이건 그럼 해석을 어떻게 되냐? 누가 뭐 했다? 밥이 인사해서 이제 했다. 그렇죠. 결정을 내린거죠? 네.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되기로 했죠. 그렇죠. 뭐가 되기로? 의사랑 명사가 되기로 그렇죠. 의사 또는 변호사 둘 중 둘 다 되기로 한거야? 둘 중 하나가 되기로 한거야? 둘 중 하나 됐습니까? 왜? 뭐라고 사용돼서 연결했으니까 either a or b 그랬으니까 둘 중 하나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이번에는 a doctor 명사고 그 다음에 a lawyer 똑같이 명사고 그것이 명사와 명사가 등위접수사 or 로 연결된거죠. 그 다음에 which is 이번에는 summer도 그렇고 winter도 그렇고 전부 다 계절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or 로 연결된거죠. 그래서 명사 명사 그 다음에 I wanted to call you but I didn't have your phone number 이번에는 저 여기에 여기 가만 보면 생략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I wanted to call you but I didn't have your phone number 에서 I didn't have your phone number 에서 뭘 생략할 수 있을까? I I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죠. I wanted to call you but I didn't have your phone number 대신에 그냥 I didn't have your phone number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등위접수사에서 조심해야 될게 어떤 문법이 있느냐 그가 거기에 가서 그녀를 만난다는 얘기 하는거죠? 네. 어디가 틀렸어요? 아 아 미 미 미 미 미 자 그럼 생략된거 찾아볼까요? 여기가 등위접수사 엔드죠? 그럼 여기에 엔드하고 미 싸에 뭐가 생략했어? 희 희가 생략했죠? 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속사 배우고 나서 조심해야 될게 뭐 요런 문 요런 문법들 됐습니까? 네. 접속사가 사용되면 뭐 논장이 한번 더 등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조심해야 된다? 시제의 일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틀릴 염려가 적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희를 뭐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략.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어. 그래서 꼭 뭐를 생각해봐라?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게 돼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동사의 형 접속사가 사용되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접속사가 사용됐을 때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엔드벗 오를 이용해서 한문장으로 해라. mom bought the magazine she didn't read it.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은 엄마가 뭐 했대요? 어. 잡지를 잡지를 구입하셨죠? 네. 무슨 시제 구입하셨어요? 과거 시제를. 접속사가 나오면 시제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지만 긴 문장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과거에 샀고요. 시제 구입하셨죠? she didn't read it. it's not a good word. she didn't read it. the magazine 어. 매거진이야. 더 매거진이야. 더 매거진. 왜 어. 매거진이 아니고 왜 여기 있던 어가 없어지고 왜 더가 와야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알았을까? 동일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때 더을 쓴다 했죠. 더. 매거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둘 사이에 들어갈면 당연히 뭐가 어울리겠다? 아. 그렇죠. 그쵸. 버티 올리죠. 왜냐하면 샀는데 그러나 읽지 않았다. 가 어울리죠. 아. 그 다음에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fruits? or fruits? or do you like fruits고 그 다음에 반복된 건 뭐야? do you like 뒤에 있는 do you like 그럼 뭐해보려야 된다 생략 do you like vegetables or fruits? 무슨 문? 이건 뭐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 배웠던거죠. Do you like batmos or fruit? 됐습니까? 그러니까 등위접속사에서 생략하고 나니까 뭐와 뭐가 연결된 것 같아 보여? 명사와 명사가 반복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위의 문장에도 생략할 수 있는게 있어. mom bought a magazine but she didn't read it. 생략할 수 있는건? 그렇죠. she 생략할 수 있는거죠. 됐습니까? mom bought a magazine but she didn't read it. 됐습니까? 네. We went to a Chinese restaurant. We had dinner there. 좀 이따 대여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문제 풀어나서. 어쨌든 우리가 무슨 시세 어디에 뭐 했답니까? 중국집에 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시세에 저녁을 먹었다? 과거 시세에 먹었죠.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건 뭐고? and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건? we죠. 그렇습니까? We went to a restaurant and had dinner there. 그렇습니까? 그럼 there에 대한 얘기 대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뭘 넣고 싶으면 명사를 넣고 싶으면 그 명사 앞에 꼭 뭘 넣어야 돼? 어. 전치사. 전치사를 넣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여는 뭐 되시고 왔어? in the Chinese restaurant. 그쵸. at the Chinese restaurant. 대신 먹어보죠? at the Chinese restaurant. 대신 먹었다. we went to a Chinese restaurant and had dinner at the Chinese restaurant. there 로 바꿨을 수 있다. 거기서 저녁 먹었다. 그래서 등위접속사인 and 앞뒤로 뭐가 보이냐? 동사와 동사 또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티나는 귀엽고 똑똑하다. 나는 영어를 좋아하지만 수는 안좋아한다. beat은 테이스 아니면 배드민트 칠 수 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케이. 그래서 규현아 저희는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 이거 뭐 어 뭐 안해봐도 된다 그랬는데요. 이거 왜 해오라고 했을까? 테니스 치다. 배드민트 치다. 배드민트 치다. 배드민트 치다. 피아노 치다. 바이올린 연주하다. 바이올린 연주하다.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다. 4 바이올린 대로 tea code 바이올린 zone 배드민트 치다. 고맙다. 그래서 악기는 어떻기 때문에 악기는 어떻기 때문에 악기는 어떻기 때문에 악기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기 때문에 악기는 어떻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노 연주하다 플레이 더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하다 플레이 더 피아노야. 좀 이따가 규현이는 이거 하세요. 알겠습니까? 왜 할까말까를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하는 플레이 피아노가 아니고 플레이 더 피아노야. 바이올린 연주하자도 그냥 플레이 바이올린 아니고 플레이 더 바이올린 해야 되는거에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축구하다, 테니스하다, 운동하다 할 때는 플레이 테니스, 플레이 배드민턴 더 없이 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티나는 귀엽고 똑똑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시제를 선택해야 됩니까? 현대 시제. 티나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거죠. 자기 의견이지만. 티나 is cute and smart. 이렇게 작문하면 되겠죠. 티나 is cute and smart. 그럼 여기 생략된 말. 티나 is cute and smart. 됐습니까? 그래서 cute와 smart라는 형용사와 형용사가 등기접속사 end로 연결되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영어를 좋아하지만 수는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더하기 수는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접속사는 뭐가 어울려요? 이번에는? What. What이 어울리고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는 건 나에 대한 사실이고. 수가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수에 대한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시제는? 현대 시제. 그래서 I like English. but it doesn't like English. but it doesn't like English. 그러면 너무 길지 않아? 길잖아. I like English. but it doesn't like English.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거 한번 생략시켜 버려볼까? I like English. but it doesn't like English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뭐가 보이나요? 아... 없어요. 오케이.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니까? 아... 네. 요거 복붙한 거 어디 보여요? 어... 네. 이거 보이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I like English. but it doesn't like English.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반복의 뭐? 반복의 생략. 그러니까 반복된 건 안 쓰는 걸 좋아해요. I like English. but it doesn't like English. but it doesn't like English.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빌은 테니스 또는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빌의... 빌의 뭐를 얘기하고 있어? 빌의... 능력. 능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능력을 얘기할 때 쓰는 주동사. 그래서 빌 can play tennis or badminton. 됐습니까? 나쁜 민턴. 그렇습니까? 또 침대 밑에 쓰지 마시구요. 네. 그니까? 그러면... 제인은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는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잡을 시키는 거야. 이 놈 시끼야. 오케이. 쯌인은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짱. 제인은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니요 왜 이번엔 어이 사커인데 앞에 더 있어도 돼 그쵸 이 문장이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 뭐야 그 축구 시합이 신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더는 사커 때문에 사커가 얘보고 그러겠죠 야 나 사커야 이러겠죠 나 사커야 이러겠죠 그럼 더가 미안 너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난 누구 보러 온 거야 게임 보러 온 거야 그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뭐 총선 시에 나랑 안치단 친구가 갑자기 내 옆에 앉았어요 그치 왜 이러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딴 애 때문에 온 거야 그치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무슨 수학공식 외우듯이 공부하지 말란 얘기인 거야 어 이거 앞뒤 운동 종목인데 왜 더 가 있는 거야 이리 마세요 그렇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일 때는 더 를 쓰면 안된다는 얘기인 거구요 됐습니까 뭐 여기 갑자기 뭐 어 피아노 이렇게 하면 아이씨 어 피아노가 어디서 무조건 더 피아노지 이러지 말란 말이야 이거는 뭐 어떨 때 어떤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일 때 더 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에요 there is a piano 피아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아니지 피아노는 더 써야지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거를 한다라는 얘기 할 때는 거야 운동을 한다는 표현이다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일 때 규칙인 거지 마치 뭐 수학공식 처럼 하지는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무슨 접속사였다 등위 접속사 였구요 종속 접속사가 나올까 지금부터 내가 굳이 얘기 안하도 마찬가지 지금 똑같은 건 뭐다 주어 동사 더하 주어 동사가 있었던 어떤 덩어리 하고 또 주어 동사가 있는 어떤 덩어리 합치는 건 똑같애 근데 아 위에서는 누군가가 다른 문장에 포함되고 나 이런게 없어 그냥 끊어있게 하면 그냥 얘도 한 문장이었고 얘도 한 문장이거나 뭐 형사였고 형사였고 명사였고 명사였고 이랬어 근데 지금부터 지금부터 나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굳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절이니 종속절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설명한 건 전부다 주절과 종속절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선생님이 주절이 뭐고 종속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게 원래 그냥 한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뭐 비커즈로 아까 전에 뭐 비커즈 아이워즈 아이워즈 씩 히 워즈 아 이건 공포 공격적으로 쭉 한번 연결해서 아이워즈 아이워즈 뱀 디 워즈 아인 이런 데 있었고 그 다음에 으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왜 문법적으로 종속 접속사 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모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몇 개 뒤에 나와서 쭉 있는데요 얘들을 보고 이제 왜 종속접속사라고 하는지 지금 요부분을 보고 종속접속사 지금 묶어놓은 부분들은 다 이 문장 각 문장에서 종속접속사의 종속절이 된 부분입니다 OK 그래서 I think that he was kind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묶어보면 that he was kind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do you think about him? What do you think about him? 그러니까 이 토막이 When, Where, How, Why나, What이나, Who나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장 속에 그러니까 주절이 항상 존재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고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단 말이에요 주절만 지금 밑에 붙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절이 있단 말이야 주절은 뜻이 안 변하는 부분 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안 변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문장 해석하면 그는 친절했었다죠 근데 얘 때문에 그가 친절하다라 그것을 내가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이 부분의 해석은 웬이 없었으면 내가 거기에 있었다죠 근데 얘 때문에 웬이 있는 바람에 다가 떨어져가고 내가 거기에 있었을 때 나는 프랑스어 말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나는 프랑스어 말하는 방법을 배웠다 라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동사의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주절 여기는 나는 이거에 없었으면 나는 거기에 있었다인데 웬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 해서 다자가 떨어져가고 내가 거기에 있었을 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왓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이번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웬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그는 오디션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 저 어릴 때 얘기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재미없네요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왜에 대한 대답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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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있기 했을 때 우리가 끊어있기 몇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끊어있기 해보면 이거는 문장 속에 왓에 대한 대답인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왓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왓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토막을 주어동사가 있는데 뭔가 that 같은 거나 when 같은 거나 because 같은 거나 if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끌고 다니는 걸 보고 무슨 절이라고 한다? 종속절 주절 이라고 얘기한단 말인거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속절을 수업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한 문장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 있었네요 그래서 I think Oliver studies hard 나는 생각한다 Oliver는 열심히 Oliver는 열심히 공부한다 오케이 그래서 hard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열심히 열심히 라는 뜻일 때 무슨 씨야? 어찌 씨 그렇죠 왜? 얘가 하는 일이 뭘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올리버야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왜죠? 동사 꾸며주려면 어떤 씨야? 어찌 씨야? 어찌 씨 그렇습니까? 음악 장르이기도 하죠 hard rock 시끄러운 음악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외에도 어려운 어려운 이란 뜻도 있네요 어려운 또 부지런한 이란 뜻도 있어요 뜻이 좀 많아서 짜증나는 놈이죠 네 hard walker 부지런한 일꾼 이런거죠 hard question 하면? 어려운 질문 그렇죠 rain hard 하면? 많이 포구 심하게 비가 내린다 심하게 라는 뜻도 있는 거죠 심하게 심하게 공부하면 어찌 공부하는거야 열심히 공부하는거잖아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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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죠 I think 난 생각하는데 그러면 올리브 올리버라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다라 인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름데 What do you think about Oliver? 올리버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think about Oliver? 올리버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 묻는거죠 네 그 다음에 뭐 we all know that the earth is wrong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 됐습니까 나는 믿는데 뭘 믿어 that you didn't make a mistake 니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난 니가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 everybody hopes to death spring welcome early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죠 무엇을 희망해 봄이 일찍 와줄 것이라는 것을 봄이 좀 봄이 좀 겨울이 추운 모양이죠 심하게 그래서 봄이 일찍 와주기를 희망한다 바란다 hope한다 그 다음에 Isabella says Isabella가 말을 하죠 무슨 말 what 무슨 말을 한거야 she enjoys taking a walk in the park 그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을 말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다 똑같죠 이거 뭐라고 부른데 what do you all know 니네 모두 뭘 알고 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believ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what does everybody hope what does Isabella say 그래서 얘를 보고 전부다 무슨 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 됐이라고 배웠어 명사절 그렇죠 왜 명사절 그니까 이거를 이게 명사절 됐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뭐라고 뭐가 모일 속에 동시에 떠오르면 되냐 전부다 뭐가 올 건데 누가 뭐 한다가 오는데 그 앞에 뭘 붙였더니 됐을 붙였더니 암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을 말했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 이라고 해요 what does Isabella say what does she say 뭐라카노 어 봄에 산책하는 걸 즐긴다라 고 말해 모든 사람들이 뭘 바라노 봄이 빨리 올 것이라 는 것을 됐습니까 어 여기에 뭐 언제 봤더니 뭐 미래에 있을 일이라도 위에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위에 쓰는 거 뭐 문제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그쵸 이거는 뭐가 아냐 뭐해 무슨 절도 아니고 조건의 부사절 도 아니고 이 대답 듣고 싶다고 웬이라고 묻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뭐해 부사절도 아니다 시간의 부사절도 아니고 명사절이죠 명사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를 잠깐 보면요 여기에 보기에 있는 것 주절에 무슨 시제야 주절에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종속절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올리버가 현재 어떻다고 현재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올리버가 현재 어떤 사람이라고 현재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시제일치의 이상이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모두 어제 배워서 어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바꿉시다 그쵸 그러면 얘도 워드로 바꿔줘야 되겠죠 안되죠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닙니까 그쵸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시제일치 시켜주면 안되는거죠 지구가 둥근건 사실이죠 그 밑에 있는 문장 내가 언제 믿고 있어 현재 믿고 있죠 주절의 동사가 현재죠 네가 언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어 과거에 실수하지 않았다고 지금 믿고 있을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무슨 문법 시제일치 시제일치라는 문법이 여기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 되도록 엮어주란 말이에요 말이 되도록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선생님 여기다 됐으면 이게 두 문장 하나 됐는데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과거라서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이랍니다 그렇습니까 틀린 문장이 될 수가 없죠 니가 과거에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믿고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시제일치 이것도 일본놈들이 만든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가 된게 일치라는 뜻은 우리는 뭐야 똑같이 맞춰주는 걸 일치라고 하잖아 네 근데 시제일치라는 건 똑같이 맞춰준다는 의미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똑같이 맞춰줘야 할 때도 있지만 말이 되면 된단 말이야 말이 되면 과거에 실수하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나 지금 믿고 있어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희망 하나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봄이 일찍 오는 건 무슨 시제야 그럼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된단 말이야 어 이거 이상하다 이거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해줘야지 똑같이 맞춰줘야지가 아니란 말이야 미래에 무슨 일이 빨리 일어나기를 현재 희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일치란 똑같이 맞춰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말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뭐 어떤 게 말이 안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런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I went there and meet her 내가 무슨 시제야 거기 가서 저거 시제야 거기 가서 그쵸 이거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난 거기 가서 그녀를 만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만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관계 무슨 시제면 저거 시제면 과거 시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또 뭐 말이 안 되는 건 뭐가 있느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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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거 말도 안 내줘 그쵸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시제에 살 거라고 그러고 있어 미래 시제에 facto 무슨 시제에 잃어버렸대? 현재 시제에요 내가 과거에 잃어버려갖고 미래에 살 수 있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건 틀리지 않았단 말이야 그랬습니까? 과거에 잃어버려갖고 나 좀 이따 사야된다라고 살거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랬습니까? 말 돼 안돼 기훈아 내가 어제 잃어버려갖고 오늘 학교 마치고나서 학원 마치고나서 내가 뭐 어제 내 지우개 잃어버렸어 그치 학원 마치고나서 살아갈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단 말인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어 이게 말이 되는 짓이네 그러면 충분히 가는거면 안되는거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되는거 보여주고 사기치고 말구요 뭐가 말이 안되냐 뭐 뭐 이런건 절대 뭐 말도 안되는거 뭐 이런건 말이 안된단 말이야 내가 언제 샀다고 그러고 있어 과거에 과거에 사 때 줘 언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쵸 현재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살 때 좀 이때 잃어버릴거니까 하나 사야지 이런건 말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것들 배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지락입니다 칼지락이 오케이 그래서 아빠는 내가 물을 절약해야 한다라 것을 말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칼지락하면 요렇게 요렇게 되구요 아빠가 말한거 이 부분 아빠가 말했다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주절이구요 그쵸 내가 물을 절약해야 한다 이 부분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이 종속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자 이 부분을 못들었어 네 그쵸 그럼 뭐라고 보겠어 누가 보지 뭐라카셨노 말이죠 그러니까 왓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속절 중에서도 무슨 절이라 그런다 명사절 왓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hat said 무엇을 that i should save water what is what save water ok 그래서 무슨 시제 말했어 아 무슨 여기에 said 하고 should save 서로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 과거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충고로 말씀해 주셨다는 뜻이니까 다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장의 형식 배웠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똑같은 표현을 태해를 써서 똑같은 표현 만들어 아까 전에 뭐 똑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아 그럼 숙제였지 수업하면서 똑같은 문장을 태해를 쓰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that said that i should save water 태해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음 양 인장의 형식 배웠으니까 이걸 생각해 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이 가수라는 걸 몰랐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는 무엇을 그들이 가수라는 것을 그들이 과수였었다라는 것을 무슨 시제에 몰랐다? 과거 시제에 몰랐다. 과거 시제에 가수라는 걸 과거에 모를 수 있습니까? 과거에 가수였다는 건 과거에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됐습니까? 현재 가수라는 걸 과거에 모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됐나 말이죠. 빠른데. 됐습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I didn't know. 무엇을? That? They were singers. 됐습니까? They were singers.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I should say water 하고 they were singers의 공통점이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무엇을 이 도로가 위험하다란 것을 뭐 했다? 생각했다. 과거에 도로가 위험하다고 과거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녀가 생각했다. She thought that this road was dangerous. 됐습니까? She thought that this road was dangerous. 춥습니까? 혹시? 응. 괜찮아? 괜찮아? 약간 추운 모양이네. 뭐 히터로 다시 켤까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 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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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스미스 선생님은 무엇을 그 소녀가 정직했었다라? 그것을 무슨 시시에 믿었다? 과거에 시시에 믿었다. Mr. Smith believed that the girl was honest. The girl was honest. 됐습니까? 오케이. 좀 있다가는 뭐 하느냐 하면은... 3번하고 4번 똑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몇 형식 문장이지? 몇 형식인지?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은 표현을 다른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거 배웠는데요. 다른 형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 자, 이거 다른 형식으로 배웠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데 형식을 달리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웨이스는 그가 그대회에서 1등하기를 희망한다. 누구는? 웨이스는?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그대회에서 1등하기를 받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뭐 한다? 희망한다. 그럼 무슨 시제에 희망합니까? 현재 시제에 희망하죠. 그쵸. 현재 시제에 희망하죠. 그쵸? 그럼 언제 1등 상 받습니까? 미래에. 그쵸. 과거에 받기를 지금 바랍니까? 미래에. 이미 이루어졌는 건데 바랍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 희망하는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메이슨이 현재 바랍니다. 메이슨 홉스. 무엇을. He will win. He will win. First prize at the contest. Win. First prize at the contest. First prize at the contest. 됐습니까? 네. 네. 그럼 여기서도 뭐냐 하면. 여기에. I should save water. They were singers. This road was dangerous. The girl was honest. He will win the first prize at the contest.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공통점이 뭔지. 이 다섯 개의 공통점이 있죠? 네.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다섯 개의 공통점은 뭐다? 맞에 대한 대답이다. 맞에 대한 대답이다. 사명식이다. 자 뭐?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죠. 완벽한 문장. 또 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절? 주절이라고 해 주절.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몇 형식이야 지금. 사명식. 전부 다 사명식이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1번하고 3, 4번은 형식으로 한번 전환해 보자. 5번도 형식 바꿀 수 있네. 아니다. 5번은 형식이 안 바뀌는 거야. 형식이 그대로인데 다른 표현 방법이 있네. 응. 같은 형식으로. 같은 형식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표현을 몇 형식으로 또 할 수 있다? 4형식. 3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들 한번 살펴보면요. 자 그러면 아빠는 나한테 물을 절약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으면 아빠는 나에게 무엇을 말한 거야? 물 절약하라.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준비됐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데드텔. 데드가 털드 안카줘. 데드텔. 데드텔은 어디 있나요? 텔 쓰면 또 몰라. 텔 쓰면 또 몰라. 데드텔. 그 다음 뭐 쓸까? 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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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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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식. 오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렇잖아요. 그쵸? 맞네요. 오형식 중에 A, B, C가 있었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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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대표가 뭐였죠. 목적격보호가 뭐였던 녀석? 투두. 동사였던 녀석이 투두 된거. 오형식의 A는 대표가 뭐였어? 목적격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의 경우. B는? MAKE A 어떤. 그 다음에 C의 대표는 뭐? WANT A TO DO. 목적격보호가 원래 뭐였던 녀석? 목적격보호가 원래는 동사였는데 투부정사의 무슨제용법? 명사적용법으로 쓰인 바뀌는 경우. 이거 배웠죠. 그니까 아버지께서 said that I should say 너는 내가 물을 절약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said 하셨으면 that told me to save her 아버지는 나한테 뭐하라는 것을 save water 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로 바꿔서도 똑같이 되고 아까는 3형식이었는데 지금은 5형식이 된거죠. 자 2 뒤에 자꾸 주어농사를 넣는 사람 있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2 뒤에는 그냥 do만 와야죠. 여기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이 도로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 she thought this road this road 그렇죠 this road dangerous 몇형식 된거야? 5형식이죠. think a 어떤 그래서 5형식 중에서 a b c 중에 뭐 b죠. she thought this road dangerous so this road was dangerous 그래서 think a 어떤 하면 뭐 뜻을 정달할 때 쓴거야 think a 어떤 a 가 어떻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됐으니 그러니까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경종사인 경우죠. 그럼 똑같죠. 4번 네 그럼 ms smith believed that i 왜 옵니까? believed the girl honest contest 그러니까 believe a 어떤 한번 못 주시겠어요 a a 가 믿다 가 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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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메이슨이 뭐한다 그렇죠. 메이슨이 홉스하죠. 무엇을 홉스한다고 그런데 at the contest에서 first prize win 하는 것을 홉스한다면 될거니 그렇죠. 메이슨 홉스 to win first prize at the concert 아니 콘테스트 해도 되는거죠. 그렇죠. 호프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to do 만을 해줘. 이것도 사명식이고 이것도 사명식이죠. 그렇습니까? hope to do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형식 배운 김에 다른 형식으로도 똑같은 표현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베티가 친절하다 라는 것을 말했다. 말하다가 많은데 이와 같이 베티가 친절하다 라는 완벽한 문장을 가져오는 that 은 뭐? say you say 근데 시재가 과거니까 그들이 과거에 말했어요 they said that 오면 되겠죠 뭐 they said that betty is kind 도 가능하고 betty was kind 도 가능하다 is 라고 하는건 베티에 대한 팩트 정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다는 얘기인거구요 네 워드를 쓰면 시재일치를 시켜준거사 답지에는 betty was kind가 나와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지 않다고 생각한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네요 네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 영화가 재미있다 라 무엇을 뭐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시재 생각하지 않으니까 전환이 현재 생각하지 않는다 전환이 현재 생각하지 않는다 전환이 현재 생각하지 않는다 전환이 현재 생각하지 않는다 I don't think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was 한번 되겠네 was 써도 되긴 되겠다 과거의 재미없었다고 지금 뭐 그런 의견 갖고 있다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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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여기에 있는 det 있죠 여기에 계속 det 나왔는데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걸 왜 알아드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관계사라는거 할 때 det 또 나온다 또 다른 종류의 det 그 중에 생략할 수 있는 det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손가락질 안 돼서 생략할 수 없지만 지금 배운 이 건 만드는 데 타고 좀 이따 배우게 될 관계사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럼 없애고 딴거 집어 없애고 딴거 집어넣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묵조가 되고 랜 대장 1개 더 넣어 갖고 그 배신이 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문장 긴 그룹 속에 덧을 접고다 해 놓고 밑으로 꺼놓고 다음 덧 중 생략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을 고보세요 됐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생략할 수 있는 덧은 정식으로 한 개 가르쳐 줄 수 없고요 일단 이제 곧 교재 2로 바뀌겠죠 이제 2로 바뀌면 이제 그때 또 계속해서 종속 접속사 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시제일치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 년 뭐야 이게 그녀가 아 그녀가구나 아 이거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미아가 언제 그녀가 피곤할 때 무엇을 그쵸 그녀가 피곤할 때는 웬에 대한 대답이고 우유를 넣는 맛에 대한 대답이고 마신다 미아에 대한 팩트니까 현재 시제죠 그래서 미아가 우유 마십니다 미아 drinks beer 언제 when she is tired she is tired 됐습니까? 뭐해? 아까 뭐 해보라고 해도 안하고 지나간 거 있는 것 같은데 아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니가 그러니까 더 찾아보고 싶어 아니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에이 너 맞나? 네 안 하는 거 할까? 아 네 그러면 밀크랩이요 많이 할게 많이 할게 왜 그래? 옹몸이 싫어한 놈이 오케이 그래서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네요 그래서 언제 when he hard when he is tired when he heard the news his face changed 됐습니까? when he heard the news listen 뒤에 왓을 가지고 싶으면 listen 뒤에 왓이 그냥 못 오고요 listen to 봐봐야 돼 when he heard the news his face changed 오케이 그래서 when he heard the news 곱슬머리 안 되다 듣고 싶을 때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내 머리카락은 곱슬머리였다 그래서 my hair was a colleague when I was young when I am young 그 다음에 그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방이 없었다 그래서 when they arrived at the hotel there were no roads there were no roads 그 다음 나는 정보가 필요할 때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건 나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 된다 무슨 시제 써야 된다 무슨 시제 그래서 I use the internet when I need information 어떻게 되겠죠 when I need 오케이 그래서 when I need information 이거 듣고 싶으면 웬일 거야 when they arrived 하면 웬일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게 when she is tired 내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릅니다 When does Mia drink milk 밀크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Mia drink when she is tired 잘하네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rinks milk when she is tired 그렇죠 이거 궁금할 때만 어순이 안 바뀌죠 됐습니까? 주어가 궁금할 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걸 왜 알아둬야 되냐 여러분들이 곧 간접 의문이란 문법도 이 알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순이 바뀌는 의문과 바뀌지 않는 것 오케이 뭐 나머지는 잘 알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눈이 올 때는 춥다 When it snowed it is cold It is cold when it snowed 귀찮게 두 개나 하래?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1번 이거 주절부터 할까? 종속절부터 쓸까? 종속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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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네 종속절 부터 해볼까요? 네 그래서 언제 When jaycob came back When jaycob come back 컴백 쓴 사람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 came back 그 다음에 쉼표 꼭 해야 됩니다 쉼표 안은 사람 틀렸어요 When jaycob came back 그 다음에 I was glad 아 내가 기쁜 거구나 I was glad 이렇게 하면 무슨 절 부터 쓴 거야? 종속절 종속절 부터 썼으니까 종속절 끝나고 꼭 쉼표 하라고 했습니다 주절부터 쓰면 나는 기뻤다라는 게 이 부분 이 부분이 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was glad When jaycob came back When jaycob came back 됐습니까? 그래서 When jaycob came ba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en jaycob came back 이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너는 언제 기쁜 이니까 When When were you glad When were you glad 됐습니까 워지유가 어디 있습니까 When were you glad 그 다음에 그녀는 누가 10살이었을 때 그녀가 10살이었을 때 그녀가 10살이었을 때 그녀가 10살이었을 때 무엇을 수영하는 것을 뭐했다 배웠다 주절부터 먼저 할게요 알겠습니까 주절부터 먼저 쓰면 쉼표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접속사가 지금부터 종속절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리기 때문에 굳이 쉼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주절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She가 뭐 했다 Learned 했다 She가 learned 했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To swim 그쵸 She learned to swim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네요 언제 When she was ten years old When she was ten years old 됐습니까 She learned to swim When she was ten years old 되죠 자 서술형 문제를 많이 틀긴 친구들 있는데요 어 그 어차피 뭐 익혀야 되잖아 그쵸 이거 복습할 때 이렇게 답 썻는거 종이 같은걸로 가리고 한번 다시 한번 써보든지 아니면 쓰는거 귀찮으면 말로 꼭 해보세요 말로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알겠냐?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종소설부터 시작하면 언제 웬 시 워즈 텐 이엘즈 올드 쉼표 꼭 하고 쉼 런드 트 스윙 이렇게 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내가 집에 왔을 때 나의 어머니는 요리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할 때 조심하라고 한게 있었는데 그래서 종속절 부터 쓸까 주절 부터 쓸까? 종속절! 그러면 when when i came back home came home 넣어야 돼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came back home came home 하고 꼭 쉼표 하고 마이 맘 워즈 쿠킹 그래서 하나는 단순 시제 나머지 하나는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 써야되는 이유가 엄마가 자 여기에 이런 느낌의 동작이 집에 돌아오는 거야 요리하는 거야 요리하는 거 요리하는 거죠 여기에 내가 뭐 했다? 돌아왔다 그래서 둘 중 한 동작이 이런 느낌일 때 얘는 반드시 무슨 시제 써야된다? 이와 같이 진행형 시제 써야된단 말이야 when i came back my mom cooked 이러면 안 돼요 요리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왔다니까 이러한 느낌의 동작 옆으로 쭉 진행하고 있는 이런 진행 중인 동작 이런 느낌일 때 진행형 시제 써야된단 말이야 진행 중일 때 뭔 일이 일어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티븐이 나를 방문했을 때 난 자고 있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이런 느낌의 동작과 이런 느낌의 동작이 있죠 그쵸? 그러면 먼저 진행 중인 느낌은 방문한 거야 자는 거야 자는 거야 그쵸? 그럼 자고 있었다 이게 진행형 시제 해야되는 거고 방문했다는 단순 현재 단순 과거인데 이거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오케이 이번엔 주절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I was sleeping 난 잠자고 있는 중이었다 자 when Steven visited me when visited me 그래서 when Steven visited me I was sleeping 해도 되는데 조심표 꼭 가시고요 그 다음에 before와 after에 대한 얘기 아까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있어요 있어요 불러와 봅시다 왜? 너무 많이 해 하고 이제 지갑나요? 아니요 아 그럼 같네요 뻥뻥치시네 오케이 Let's go the rain 비가 오고 난 후에 잔디가 잔디가 자란 후에 비가 와요 비가 오고 나서 잔디가 자라요? 비가 오고 나서 잔디가 자라요? 비가 오고 난 후 뒤에 잔디가 자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둘에 하는데 나는 손을 씻은 후에 나는 나는 점심을 먹는다 이거죠 그렇죠? 나는 손을 씻은 후에 나는 점심 먹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난 손 씻는다 I wash my hands 내가 손을 씻은 후에 I wash my hands 됐습니까? 그러면 난 점심 먹기 전에서 씻는다는 뭐예요? I wash my hands before I have lunc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길을 건너기 전에 조심해라 명령문이니까 명령문답게 시작합시다 What's out? What's out? What's out? What's out? Before you cross the road Before you cross the road What's out? What's out? 무슨 문이니까? 명령문이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고 You한테 하는 말이고 그래서 여기에 U를 썼죠 알겠습니까? 근데 Before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랬더라 뭐도 되고 뭐도 되는 전치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죠 그쵸? 그러면 얘 U를 안 쓰고 U를 안 쓰고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 아 아 Watch out before cross the road Watch out before cross the road 내가 이 Before가 뭐라도 쓰이고 뭐라도 쓰이는지 왜 확인받았을까 모르겠습니까? U를 안 쓰고 똑같은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다 Watch out before cross the road 해도 되겠죠 Watch out before crossing the road Watch out before crossing the road 할 때 Before는 뭐로 사용된거다? 전치사로 사용된거다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뭐? 동? 명사 다섯시에 만나는 것 어때? How about meeting and five 할 때 Meeting이 되는 이유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길 건너다 전에요 길 건너는 것 전에요 길 건너는 것 전에요 길 건너는 것 전에요 길 건너는 것 전에요 길 건너가 cross the road 길 건너는 것은 crossing the road 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He did his homework 그가 컴퓨터 게임 하기 전에 그는 숙제를 했다 그러면 Before를 시작할까요? Before he played computer games He did his homework 안되겠죠? Before he played computer games He did his homework 뭔가 그가 컴퓨터 게임 하기 전에 숙제했다니까 그가 컴퓨터 게임 했다라는 말 앞에 Before를 넣어서 이거를 하기 전에 He did his homework 숙제했다 또는 뭐 He did his homework Before he played computer games 하던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 뜻이 같도록 Before나 After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달라 그랬는데요 Before he blew out the candle He made a wish 뭔 뜻이에요? 그가 그가 촛불을 그기 전에 그는 뭐했다? 소원을 빌었다 그럼 소원 빌고 촛불 껐단 말이야 촛불 끄고 소원 빌었단 말이야 소원 빌고 적발을 꺼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He blew out the candle 아까 전에 종속절이었었죠 이거 Before he blew out the candle 종속절이었던 녀석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였어 그럼 뭐가 됐단 말이야 주절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소원을 빈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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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을 껐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다 After he made a wish He blew out the candle 있습니까? After he made a wish 소원을 빌고 난 후회 그 다음에 After I ate breakfast I fell asleep under the tree 그래서 언제 아침 먹고 나서 그쵸 아침 식사 후에 나는 뭐 해버렸다 잠들어버렸다 잠들어버렸다 폴디에 무슨 씨 폴디에 무슨 씨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는 거예요 난 진짜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잠들었다야 잠 속에 잠든 상태가 되었다 어디에서 나름 밑에서 나름 밑에서 잠들었다 나무 밑으로 떨어졌다 아니에요 아침 잘 먹고 나무 밑으로 왜 떨어져 됐습니까 나무 밑에서 잠들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침 먹고 잠든 거야 아니 아침 먹고 잠든 거야 잠들고 나서 아침 먹은 거야 아침 먹고 잠들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침을 먹었다란 말이 주절로 바뀌었어 아까 종속 소리가 내가 아침 먹었다 그러면 내가 어 잠들기 전에야 잠들고 나서야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밥부터 먹었다 해야 되니까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올리브아 툭 뭐하더 입다 벗다 반대말은 푸드온 뭐하다 입다 착용하다 푸드의 담당 변신 푸드푸드 자 그러면 올리비아 took over shoes 올리비아가 그녀의 신발을 뭐 했다? 벗었다 before she entered the classroom 그녀가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신발 벗고 교실에 들어간 거야 교실 들어가고 신발 벗은 거야 신발 벗고 벗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발 벗고 난 후에로 바꾸면 되겠죠 신발 벗고 나서 들어갔다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올리비아 entered the classroom after she took off her shoes 올리비아 또 쓸 필요 없죠 올리비아 쉬로 바꿔서 after she took off her shoes 그 다음에 에이든이네요 에이든 went out after he finished his work 에이든이 뭐 했다? 외출했다 뭐 한 다음에 그의 일을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일 끝내고 외출한 거야? 외출하고 일 끝낸 거야? 일 끝내고 외출했어 일 끝남 외출함 그러면 일 끝났다란 말이 다자 떨어지고 일 끝낸 후에 외출했다가 되면 되는지 얘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니까 얘를 그대로 다자를 유지하고 싶으면 외출했다를 그대로 두고 싶으면 을 끝낸다를 다자 없애야 되니까 이 부분이 불구설이 되고 일 끝낸 다음에 외출했다 반대로 일 끝났다를 그대로 주절로 놔두고 싶으면 그러면 외출 그러면 일 끝났다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출하다라는 말에 before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에이든가 외출하기 전에 일을 끝났다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짧은 이야기를 레드라고 읽어야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여기 과거인 걸 어떻게 알아? 첫 번째 이유 my mother 안 만기려봤자 쉰 데 S가 없단 얘기는 몇 번째 리드란 말이야? 두 번째 리드 리드의 삼들면 신 리드 레드 레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무슨 시제? 과거죠 과거에 잠지기 전에 과거에 우리한테 짧은 이야기를 드렸다 그면 우리가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짧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니까 after my mother read us a short story 이렇게 작문하면 되겠죠 after my mother read us a short story 그 다음 나는 그가 떠나기 전에 여기에 도착했다 그가 떠난 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역에 도착한 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러면 비포를 써 그러면 이거를 줄을 세워봅니다 그렇죠 두 가지 동작이 일어났는데요 그가 떠났다가 먼저야 역에 도착했다가 먼저야 역에 도착한 거 그렇죠 역 도착이죠 역에 도착 그 다음에 그가 떠남 나는 그를 만나서 배웅 해줬단 말이죠 그럼요 가슴가 그러면 역에 도착했다를 그대로 놔두고 싶어 그러면 나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비포를 써서 그가 떠나기 전해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before he left i arrived at the station before he left i arrived at the station 그럼 after를 쓰면 after는 누가 뭐뭐한 후에죠 내가 역에 도착한 후에 내가 역에 도착한 후에 그가 떠났다죠 내가 역에 도착한 후에 내가 역에 도착한 후에 오케이 누구는 그녀는 언제 샤워를 한 후에 누가 샤워한 후에 샤워한 후에 이걸 왜 자꾸 떠올리는지는 지금은 뭐예요 절이죠 절 주어동사가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이걸 자꾸 생각하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tv를 봤어요 she watched the tv she watched the tv 그러면 샤워를 한 후에니까 after she took her shower after she take 하면 안 되죠 took her shower 전부 다 무슨 시제에 있었던 일이야 화보 시제 그러니까 watch it 쓰고 took her shower 해야 되겠죠 샤워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까 네 아 아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우 다 못했네 겨우 겨우 다 했네 딱 맞게 했네 딱 이거 없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추운 눈이 흘리는 샵덕이네 고마세요 네 2학년대 아 모종 중 2학년대 시험 끝났죠 네 신중증은 지금 일을 치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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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알았소 안녕히 계세요 언니한테 전화해야죠 엄마 제발 잘합시다 잘합시다 엄마 빨리 언니한테 전화하세요 엄마 막 혼나지 엄마한테 그치? 엄마도 저래? 저러면 이렇게 딱 나죠 야 너 뭐야 살짝 뭔지 알죠 살짝 살짝 버릇없는데 아니 그거 알고 진짜 프리한 가정 뭔지 알죠? 잘 모르겠네 덥시로 어딜가요? 어? 나 밥 먹으러 갈건데 에잇? 여사님 죽으러 가있고 진짜요? 나 완전 좋아하는 건데 포함된다 왜 같이 가드려요? 네 다시 합시다 고맙습니다 먼저 다 해 시작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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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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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